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감염자 수는 모두 174명으로 전날보다 39명이 늘어났습니다. 크루즈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 당국이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로 비말, 침방울이나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의 밀입자로 대기 중 미세한 입자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경로로 알려진 비말 감염의 경우 한 입자가 2m 이내로 튀고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에어로졸 전파의 경우 1마이크로미터 이하 액체 방울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흡입됐을 때 감염을 일으킵니다. 비말보다 매우 작고 가벼워서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공기 중에 상당시가 머무를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자가 작고 또는 비말, 핵이 말라서 다시 공기 중에 분비되면서 2차로 처음되는 감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아주 좁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균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일각에서 크루즈선 내의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 또 홍콩 아파트에서도 배기관을 통한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을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공기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의료 시술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중일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